안 좋아하면 된다고 쉽잖아 널 해오던 건데 그 사람이 정말 널 사랑한다고 믿는구나 어, 믿어 뭐하는 거야 여기서 왜 여기 있냐고 왜 화를 내 근데 이상하게 혜인아 말하라고 아니라고 그게 잘 안된다고 내가 쓴 거야 혹시 그날이? 나 할 말이 있어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말하냐? 울더라고 혜인이가 근데 혜인이가 우니까 내가 정말 미치겠더라 그래서 내내 거짓말한 거라고? 나 진짜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럴 땐 네 옆에 내가 있었어야지 누가 했지 말래? 내가 어디가 고장나서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절대 안 잊어버려 넌 내가 인생에서 가장 막막할 때 내 손을 놨어 서로 좋아해 근데 둘 다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자꾸 엇갈리지 그냥 계속 당신이랑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난 니가 내 옆에 있길 바랬다고 한자이기 싫었다고 한자도 그랬다고 너 속으론 좋잖아 나 죽으니까 내가 다 포기했으니까 난 간절히 간절히 끊受고 곧 약속 난 약속 특히, 당신 석 달 뒤에 죽는다고 했을 때 아, 난 살았구나 했어 너 진짜 어떡하려고 저냐 나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해서 감당이 되겠어? 그럼 해보든가 어디! 뭐 어쩔 건데 뭐라도 해봐, 뭘! 그니까, 너 죽이는 거에 집중하라고 틀 깔아준 거라고?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나 살리지마 그래야 살지 그래서 넌 나한테 용서받을 시간이 없을 거야 네가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해도 난 너 끝까지 위험한 하다가 죽어버릴 거거든 나는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네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보면서 웃어주는 지금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그만해, 귀여워 너한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나 때문에 네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 이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은 네 옆에 있을 수도 없어 네, 잠깐만 그만하자 이제 이혼해 나 그냥 혜인이 옆에 그렇게 살고 싶었다고 제가 혜인이 두고 어딜 갑니까 어떻게든 혜인이 옆에 있을 겁니다 남편이요 제 옆에서 살고 싶대요 들으니까 저도 살고 싶어졌잖아요 아 그럼 살아 이거 뭐가 문제야 나도 살고 싶죠 너무너무 이렇게 그 사람이 없겠어 살고 싶다 진짜 알았어 너무너무 제발 그댈 좋아 Henry